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 더하기에도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군생들도 들어와져 있구요 또 전혀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들도 들어와져 있네요 이번 주에는 20%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20% 새로 입구된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다 같이 20% 할인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쪽 코너에 마련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50% 할인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50% 하는 아이들은 새로 입구된 아이들 뒤쪽으로 올려 드리도록 하고요 찬찬히 보시고 또 득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 하면 정말 또 가격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도 있구요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 50% 하는 아이들도 뒤쪽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구요 이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 처음에 몸값이 워낙에 거하게 나왔던 아이들인데요 빌게이츠가 이렇게 삼두가 굳혀진 아이입니다 삼두가 쭉 보면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물들었을 땐 참 고급스럽더라구요 요게 입장이 특이하죠 입장에 버즈게 라인도 들어가면서 특이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몸값이 거해서 못 키워 보셨던 분들은 요거 가격이 만원 하니까는 20% 할인 받으시면 8천원 합니다 이렇게 묵둥이가 그래서 요렇게 또 새로운 아이들도 한번씩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쁜 아이들도 있지만 요렇게 조금은 특이한 아이들도 한번씩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마디바가 삼두가 새로 또 입구가 되었는데요 요 아이들도 많이 굳혀진 아이죠 삼두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거 입장에 살짝 노숙 흔적이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하엽으로 치면 괜찮구요 안쪽은 다 깨끗합니다 프릴도 있는 아이들이고 15cm 풀분에서 요렇게 있는 아이들 15,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도 할인 받으시면 오우 12,000원에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가격 착하죠 삼두가 12,000원까지 또 내려와져요 있는 상태이구요 아 요 버클리 꽃이 폈습니다 버클리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쪽에 왔다갔다 하는데 아 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구도 나와져 있구요 요기 안쪽에도 있습니다 자구가 이렇게 파글바글 나오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또 6,000원에 할인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빅토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나온 아이 빅토리 같은 경우에는 콩분에 이제 나 소분에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빅토리 소개를 해드릴 때 이런 아이들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이렇게 작게도 너무너무 귀엽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게 핑크색으로 핑크색이 아니라 좀 진한 빨간 색감으로 물들으면 다 예뻐요 다 굳혀진 아이들인데 5,000원 합니다 마호가니가 어 이거 왕 마호가니 입니다 왕 마호가니 인데 물이 들어서 요거 색감이 살짝 다를까요 이런 모습이에요 저도 마호가니는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왕 마호가니 입니다 이게 3만원 정도 하는데 오늘 15,000원에서 여기서 또 할인 들어갑니다 오 왕 마호가니 라고 합니다 아 귀엽죠 요거 하나씩 또 요즘은 코노나 이런 니토스나 이런 아이들이 인기가 참 많습니다 꽃이 요기 가운데 편네요 어우 요거 마호가니 정말 가격 착해졌는데요 왕 마호가니 라고 합니다 요거는 꽃대가 올라올 것 같아요 아이스 오렌지가 있습니다 아이스 오렌지라고 합니다 오렌지를 얼린 아이스 요렇게 색감이 많이 묵어지면서 예쁘죠 약간은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이런 아이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도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이스 오렌지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노제트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거든요 아 예쁘죠 아이고 예뻐요 아이스 오렌지 묵어져서 9cm 풀분에서 묵어졌어도 이 정도 됩니다 사이즈는 요정도 되고 층층이 이렇게 많아요 아이스 오렌지라고 하는거 보니까 요기에 살짝 투명한 이런 느낌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스 오렌지는 처음 봤는데 어우 너무너무 예쁘네요 안쪽에 약간은 젤리 타입처럼 투명한 느낌도 있구요 카를라가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카를라는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요 카를라 완전히 또 굳혀져서 묵어지면 요게 이제 다 굳혀져서 묵어진 아이지만은 다져지면은 맑은 톤의 노란색 뭐 이렇게 우유 빛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예뻐요 저는 군생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요렇게 기본 풀분에서 기본 풀분보다는 살짝 클 정도로 일정도 됩니다 통통하게 다 굳혀져 있어요 카를라가 8,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너무너무 예뻐요 어우 이렇게 예쁜 카를라 통통한 기본 풀분에서 다 통통한 아이들이구요 어우 요거 보셨을까요 저는 천분 인데요 먼노 몬스터 금 이라는 아이예요 어 먼노 금은 이제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는 몬스터 니까 요게 입장에 울퉁불퉁 야 조금 이런식으로 금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몬스터 라고 하지요 예 얌전하게 금이 들어갈 있는 것은 금이고 입장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몬스터 처럼 조금 더 못생기게 금이 들어가져 있는게 몬스터죠 요런 아이들 있네요 음 요거 3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2만 4천원 하겠죠 너무 괜찮은데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 너무 괜찮아요 두수는 뭐 요거는 사두고 요거는 조금 사두가 넘나요 요것도 사두인 것 같아요 얼굴 크게 2포트가 있구요 돌기마디바가 있는데요 돌기마디바가 요게 15만원 합니다 예전에도 어 돌기마디바 는 맘이 판매를 했었죠 이렇게 아주 멋진 아이 30만원은 판매가 되었구요 12만원에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요거 돌기가 이렇게 다 올라와져 있어요 지금 이거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게 지금 한 뭐 13c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한테 조금 더 여쭤보시구요 15만원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 포트가 두 포트가 들어와서 한 포트는 나가고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인바디스가 지금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18cm 풀분해서 두수도 이렇게 많아요 너무너무 얼굴이 예쁘죠 요즘은 뭐 거의 다 키울 정도 되겠죠 이렇게 무거지면 색감이 예쁜데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2만원 아니까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6,000원에 이렇게 요 아이들 20%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무거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2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또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써니즈가 이렇게 대품이 들어와져 있어요 써니즈 예전에 조금 작은 아이들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요렇게 크게 나와져 있어요 오드로 되어져 있구요 가격은 25,000원에 나와져 있어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수영도 예쁘죠 이거 분갈이 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통통하고요 무거져서 충수도 아주 많아요 25,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20,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두수가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있구요 6두로도 되어져 있네요 몽시리도 가격은 요 아이들 8,000원 합니다 그래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죠 8,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구요 어큐핑크가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큐핑크가 이렇게까지 굳혀지려면 한참 걸립니다 처음에 조창기에 소개를 해드릴 때 입장이 조금 길쭉한 아이들이었는데 요렇게까지 굳혀지려면 한참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요 두수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얼굴이 크면 두수는 살짝 작구요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두수가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색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요 가격은 요 아이들이 15,000원 하니까 20% 할인 받으시면 12,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봉철화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요거 10cm 풀분에서 철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누돌프 군생인데요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7,000원에 누돌프 20%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삼두에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층수도 많으면서 큰 화분에 있는 아이들 보다는 얼굴은 살짝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7,000원에서 20%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연지곤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연지곤지도 이제 더 굳혀지면서 훨씬 더 예뻐지겠죠 지금은 이제 아가아가 한 아이들이죠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연지곤지 무거지면 색감도 정말 예쁘죠 아라베스크 가격은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 아가들이 요 아이들도 품어주니까 삼두도 있구요 2두도 있어요 이렇게 8,000원에서 더 할인 받으시면 착합니다 나핀에 가격 만원 합니다 엄청 착한 가격으로 나와져 있죠 4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이렇게 입장 굳혀지면 이렇게 짤막하게 굳혀지면 색깔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4두도 있어요 거의 다 4두로 되어져 있네요 요렇게 요거 정말 예뻐요 나핀에도 요 아이들도 몸값이 거했었는데 이런 군생이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와져 있어요 삼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요 아이들이 할인 받으시면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미림은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여미림은 요렇게 두수가 아주 많죠 너무너무 예뻐요 여미림이 다 물드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철화가 엮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요거는 이제 금으로 또 변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옵니다 요거는 이제 한 포트에서 다양하게 변이가 된 것 같아요 금도 뭐 있는 것 같고 철화도 있는 것 같고 생얼도 있습니다 요렇게 변이가 된 아이도 있어요 여미림 요거 이제 활인 받으시면 얼마일까요 16,000원에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핑크 스팟도 6,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오 요거 이제 할인 받으시면 5,000원도 안 하네요 오 이렇게 예뻐요 핑크 스팟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핑크 스팟이 예전에 정말도 예뻤어요 요기 핑크 스팟 안쪽에서 핑크색으로 또 진하게 들어오면 너무너무 예뻤는데 이렇게 굳혀져서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핑크 스팟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진리연금도 들어와져 있어요 5,000원에 들어와져 있네요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기 기본풀분에서 굳혀진 아이입니다 요렇게 다 굳혀져 있어요 진리연금도 예전에는 참 몸값이 있었는데요 진리연금 요 자체는 약간은 그래도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죠 요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색감도 들어오지만은 금도 들어와져 있고요 요렇게 5,000원 5,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 화이트팜 너무 괜찮은데요 화이트팜이 화이트팜 군생이 만원만 해도 가격이 착한데요 화이트팜 군생을 요 아이를 요거 할인받아 보세요 8,000원 합니다 군생이 요렇게 철화가 화이트팜 철화는 몸값이 거하거든요 요건 철화일까요? 생얼일까요? 요렇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또 이것도 철화일까요? 생얼일까요? 이렇게 생얼 요렇게 있습니다 요런 군생을 만원만 해도 화이트팜은 정말 가격 착한 아이로 요렇게 되는데 요 아이를 여기에서 또 할인을 20% 할인을 받으면 8,000원 합니다 오우 너무 괜찮은데요 요런 모습으로 있어요 요게 9cm 풀분해서 요렇게 있어요 요것도 화이트팜도 몸값이 있었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한번씩 키워보셔요 요 아이들은 최종적으로는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서 이제 보양 백분이 있으면 참 예쁘죠 화이트팜 철화 같은 경우에 요 화이트팜 같은 경우에도 멋노나 이런 아이들처럼 대륙에서 좋아해서 요 아이들이 매니아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화이트팜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홍등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홍등이 요즘은 뭐 거의 다 있어서 또 구입을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5,000원 하는데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입니다 요렇게 기본풀분에서 기본풀분만큼 사이즈 나오는 아이들이구요 홍시아도 이렇게 큰 군생이 있는 거잖아요 오우 대단하죠 요거 18,000원에서 여기서 20% 할인 받아보세요 엄청 착하죠 요거는 특별히 더 철화가 풀린 것처럼 이렇게 두스가 많거든요 원래는 요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우 요것만 해도 두스가 많은 거거든요 요렇게 또 더 많은 아이가 있어요 요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것도 여기에서 20%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구요 청전모란 2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철화죠 철화 요거 15cm 풀분에서 요렇게 소복한 아이들입니다 더 이보다 색감은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구요 독일 샴페인도 요 아이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여기 빨갛게 물이 올라오는 요 계절금처럼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요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조금 빨갛게 안쪽에 다 형성이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 10cm 풀분에서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16,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 또 할인받으시면 가격 착하게 보내드립니다 줄리아나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요정도 두스가 되는 아이들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요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스가 분질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얼굴을 또 하고 있겠죠 요거 하나는 요렇게 끝에 요런 모습이 있으니까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하얗으로 지금 없어지겠죠 요런 아이들 2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세대베리아도 요렇게 묵은 등이죠 요거는 요즘은 좀 더 착한 가격으로도 나오는데 요렇게 조그맣게 다 굳혀져 있어요 요것도 색깔 물들면 참 예쁜 아이거든요 요렇게 잔잔한 얼굴을 좋아하시면 요런 세대베리아도 한번씩 키워보셔요 무거진 아이라 목지라가 되어져 있네요 15,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조금 착하구요 라핀에 로즈가 요 아이가 1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요 아이들은 자구를 많이 품어주나봐요 오 요거 다 자구가 나와져 있는 모습이고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희아림도 가격은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대단하죠 요거 이렇게 요렇게 있는 아이들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묵둥이에요 무거진 아이 묵지라 되어져 있죠 요렇게 묵둥이 18,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조금 착하겠죠 제스타 절화도 많이 무거진 아이예요 색감은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16,000원에 철화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탱커벨 요거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미니고사홍도 요 아이들 철화는 조금 착하죠 요게 이제 미니고사홍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 15,000원 하거든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으시면 12,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제가 있습니다 로제 2만원은 1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5만원짜리 하나하고 2만원짜리 하나가 있는데요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16,000원 하니까 요 아이들 빨갛게 요즘은 물 들어오더라고요 다 굳혀져서 빨갛게 물 들어오는 아이들이에요 사두가 2만원에 있습니다 부용철화인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요 한 포트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한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다는 가격은 만원합니다 15cm 풀분에서 요거 지금 색감은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만원에 할인받으시면 8,000원이잖아요 요 12cm 풀분에서 요런 누다가 가격은 8,000원이면 엄청 가격 착하게 근데 누다는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누다 정도 다 있으실 수도 있는데 또 가격이 착하니까 또 한번씩 품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피스 로즈 철화인데요 요 아이들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18,000원에서 요 아이들도 한번 할인받아서 파피스 로즈 철화도 한번씩 키워보셔요 잘 자라죠 이 아이들 이렇게 철화가 또 풀리면 또 대풍 군생으로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화 목대로 되어져 있어요 아 무지개 여신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무지개 여신이 삼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지개 여신은 지금 이제 거의 다 굳혀져 있죠 요게 입장이 큰 거가 조금 남아져 있는데요 다 굳혀져 있어요 요 아이들은 색감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고 살짝 붉은 톤이 있습니다 삼두가 요 만원하니까 8,000원에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미니 황비양도 요 10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합니다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황비양이 만원에 있고요 자구들은 이렇게 더 품어주고 있어요 요거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쩜 그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 예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만원에 이렇게 착한 가격에 요기서 또 20% 할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클 노비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나와 있죠 가격은 만원합니다 핑클 노비가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아 육두로 되어져 있고 요거는 조금 더 소복하게 있는 아이들 이렇게 두수는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레드답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자구는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요 아이들 예쁘게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네포트 남아져 있거든요 요 아이들도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할인받아서 좀 더 착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크베라도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여기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마사로 가려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예쁘게 분갈이가 되겠죠 요렇게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7,000원에 있고요 부케가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것도 할인받으시면 더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나밀렛대 철화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생홀하고 철화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 물들면 바디색감이 바뀌면서 물들으면 훨씬 더 예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초록색에 빨간 톤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거에도 훨씬 더 예쁩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화이트 턱시판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색감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뽀얀 백분이 있어서 예쁜 아이들 9cm 풀분에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원종 탱커벨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적심군생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또 가려주시면 훨씬 예쁘죠 이렇게 7,000원에 요 아이들 있어요 7,000원에 5두도 있네요 다크초콜렛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도 많이 굳혀져 있어요 층수도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색감 더 진하게 이 아이들도 정말 몸값이 있었던 아이들인데 가격 너무 착해졌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만원에 있고요 불꽃 여왕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지금은 이 정도 빨간 색감이 올라왔고요 완벽하게 빨간 색감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면 예쁜 아이들인데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두수는 5두 6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형철화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지금은 굳혀지면서 색감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굳혀지면서 하얗도 지고요 이 아이들이 완전히 굳혀지면 색감 참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들 이렇게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메리벨 가격은 만원합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굳혀져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두수도 많으면서 이 노제트 자체가 이 아이도 참 예쁜 아이들인데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에이핑크 가격은 만원합니다 에이핑크가 요즘 정말 가격 착하게 다 나와져 있죠 만원에 3두로 되어진 아이들이 이렇게 두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것도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죠 아이시그린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시그린이 3두 일단은 3두까지도 보이고요 이 아이는 4두까지 보입니다 3두 이상이 조금은 어렵더라고요 자연군생 16,000원 하니까 이거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오 이거 자구 아주 많아요 이렇게 다섯 개나 또 있어요 이거 큰 얼굴에 아이시그린이 이렇게 자연군생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들 16,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백로가 있는데요 백로는 이런 모습이에요 백로가 완전히 물이 들면 참 예쁘거든요 이렇게 지금 피멍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약간은 뭐 작은 암으로파티 그런 느낌도 살짝 있는데 이 아이들도 백로가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 8,000원에서 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뮬리가 가격은 이 아이들 만원에 할인을 해주셨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예쁘죠 이거 완전히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이렇게 세포트 남아져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아이들 이 상태도 참 예쁘네요 빨갛게 물들어도 예쁜데 이 아이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구독자님이 그러시는데 건강하게 또 올해 적응력이 좋은가봐요 생명력이 좋은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르바의 장미 가격은 만원합니다 많이 굳혀져 있죠 이렇게 큰 입장에서 이 정도 다져지고 있어요 이거 물들면 정말 예뻐요 기르바의 장미는 근데 물든 아이들을 많이 못봤는데 물들면 참 예쁜데 이거 정말 많이 굳혀져 있네요 만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나우렌시스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해서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 또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요렇게 요거가 조금 더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요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또 이미지 찾아보니까 요 아이들이 무거워져도 요런 입장에 하얗게 생기는 요 문양이 있더라고요 요 아이들 자체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스노우 샤워인가 봐요 물방울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런 문양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수련도 요 아이들 가격 3두로 되어져 있네요 많이 굳혀졌죠 전체적인 색감이 바뀌면 훨씬 더 예쁩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노우 바니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요거 아가 두수들이 많이 나와져 있네요 요거 이렇게 물들면 보랏빛으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플레르 블랑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렇게 사두도 있고요 사두도 있고 사두도 있습니다 얼굴이 좀 작은 아이들은 조금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기에서 고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요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니까 조금씩은 수영이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데서 다 갑니다 딥레디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굳혀져서 빨갛게 물든 아이들이고요 루비샤인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또 할인을 받으시면 훨씬 작한 가격이 되겠죠 노얄 젤리도 가격은 요아이들 만원 합니다 할인 받으시면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라카이가 있어요 보라카이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사두도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물들면 보라색으로 참 예쁘게 진한 색감이 되는 거죠 진한 색감 요기 살짝 또 물든 아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스가 요아이는 이렇게 오두도 있네요 요런 색감이 또 예쁜 모습도 하더라고요 사람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요런 색감을 또 예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물들어서 또 물든 아이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아 뷰티 가격은 요아이들이 15,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다져지고 있죠 층수도 많아요 와뷰티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튤립인데요 요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많이 굳혀졌죠 요렇게 색감 예쁘게 통통하게 굳혀지고 있어요 가격은 만원 하니까 또 8,000원에 한 번씩 또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비철화 가격은 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철화가 엮여져 있고 또 생얼이 있어요 그래서 요기에서 가기 때문에 요기에서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고요 크라시언 나이언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굳혀지고 물들어가는 중이고요 요게 이제 핑크색으로 완벽하게 들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렇게 촘촘하게 입장이 나열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완전히 파스텔톤 핑크로 물드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파랑새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렇게 있어요 파랑새가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삼두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만원에서 8,000원에 삼두로 또 키워보시고요 터치미 철화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터치미 철화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어요 와우 빨갛게 물들면 예쁘죠 묵은둥이라서 요아이들도 보면 좀 있으면 물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론자니는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요즘 요아이들 많이 수입이 돼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18,000원에서 요아이들 여기에서 할인을 하면 훨씬 더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빅레드 철화도 요아이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지고 있는 아이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순정도 요아이들 수입이 되어서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요아이들 만원 하니까 만원만 해도 정말 가격 착하잖아요 요아이들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티피 철화도 요아이들 많이 묵어져서 요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어요 생얼하고 철화가 있는데 이렇게 두 포트 남아져 있어요 꽃팔리나 가격은 15,000원에 요아이들 있습니다 여기가 할인을 해주시면 요것도 앗전에 20%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요기 15,000원에서 요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저 착합니다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누다가 묵둥이 요아이들 있습니다 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요거가 묵지라가 다 되어져 있는 아이들 요렇게 두 포트가 있습니다 아질라타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요아이들도 아질라타도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죠 두수도 많으면서 얼굴은 조금 작게 되어져 있으면서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아이들이에요 만원에서 8,000원에 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패트리샤도 요아이들 12,000원 합니다 요렇게 삼두가 있는데요 요렇게 삼두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 삼두가 있습니다 나탐철화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요거 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요거는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큰 제품이 더 크게 보일 것 같고 다져지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에이핑크도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둘, 넷, 여섯,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얼굴이 커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18,000원 합니다 상들 위에 가격은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20% 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9cm 풀분에서 요렇게 풍성하게 있는 아이들이고요 춥스 철화 가격은 1만원 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은 요렇게 조금씩은 다릅니다 8,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블루피코키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이게 이제 살짝 물은 고파하지만 다 굳혀진 아이들이죠 물들면 참 예뻐요 2만원에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알레그로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묵둥이죠 5두로 되어져 있고 이건 4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두프트가 있습니다 실루엣 가격은 15,000원 하는데요 요런 수형을 가진 아이가 있고요 요런 수형도 있습니다 이건 묵어져서 너무너무 깜찍하게 예쁜데 의외로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나나 후크미니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12,000원에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요렇게 조금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어요 예쁘죠 정말 많이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12,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요 아이들도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겠고요 레디탄 요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통통하게 다 굳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15,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구요 렌시아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요게 조금 더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황후란 연꽃 금인데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게 굳혀져서 색감도 이렇게 금이라서 색감이 조금 더 맑은 톤으로 예쁜 것 같아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12,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요거 10cm 풀분에 이런 군생이 만원도 안되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누들포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있고요 3두로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드로잉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만원에 4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코랄 퍼프도 이 아이들 15,000원에서 또 할인받으시면 12,000원 되겠죠 이렇게 많이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베어스튼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베어스튼도 요즘은 많이 안나오죠 이렇게 빨갛게 불드는 아이들이에요 다 굳혀진 아이들인데 만원에서 또 할인받으시면 8,000원 하고요 노라 3두 군생인데요 요 아이들도 가격은 7,000원 하거든요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이렇게 예쁘게 활짝 피면서 굳혀지고 있어요 요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묵은둥이 됐을 때 너무너무 예쁘죠 요거는 이제 두수가 더 많은 아이들도 있네요 7,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오우 너무 착해요 여미림이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오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인데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4두 3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8,000원에서 화련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엘히어로 가격은 만원 합니다 엘히어로 이렇게 5두도 있고요 6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굳혀져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우 정말 보랏빛 노란빛 정말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들 엘히어로 만원 하니까 또 요 아이들도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라밀레 때 철화를 요 아이들 철화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아이는 생얼입니다 생얼이 7,000원 하거든요 예쁘죠 9cm 풀분에 늘어져 있는 아이들 7,000원 해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에일리인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죠 분갈이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쁘겠죠 만원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라비 두수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라비 두수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이게 묵둥이에요 옛날 다육이 같죠 이게 라비 두수가 요즘은 많이는 안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무거워진 아이 8,000원에서 할인받아서 또 한번 키워보셔요 파인 노즈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묵둥이에요 묵둥이 8,000원에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구요 일본 월령인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들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너무너무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실루엣 가격은 6,000원에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군생들을 워낙에 많이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외두가 더 생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외두 대품으로 또 키워보시고 북둥이로 키워보면 아우 정말 속살 예쁩니다 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5,000원도 안 되겠죠 팔타나 가격은 8,000원에 오두가 있어요 요거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오우 너무 괜찮은데요 요렇게 오두도 있어요 오두나 거의 다 오두로 다 되어져 있어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문수통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요렇게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9cm 풀분에 있고요 요렇게 얼굴도 많이 있습니다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잘리나 가격은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 노잘리나 다 무거워진 아이예요 20,000원에 할인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프티그라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가 15,000원 하니까 군생이 15,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레리나 한포트는 안맞아 있어요 발레리나 요 아이들 묵등이 되니까 아주 멋있죠 요렇게 8,000원 합니다 노망도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10cm 풀분에서 많이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10,000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핑크 틴커벨도 이렇게 핑크 틴커벨은 더 붉은 톤이 많은 것 같아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과꽃도 요 아이들은 가격은 3,000원에 풍성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봉이 삼두가 있습니다 연봉 삼두 요 아이들은 아직 물은 안 들었어요 얼굴 엄청 큽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옐로우 멜로우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도 10cm 풀분에 있고요 집시금 가격은 만원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다 굳혀져서 통통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요 아이들 있어요 10cm 풀분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 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원종 레길렌시스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네요 오 요거 10cm 풀분에서 요렇게 굳혀진 아이들이고요 이든스노우 가격은 만원합니다 요기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든스노우 아유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얼굴 큰 아이들도 있어요 가격은 만원에 요 아이들 세 포트 남아져 있네요 휴밀리스도 이렇게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에 있어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스노우클락인데요 정말 색감 예쁘게 물이 듭니다 가격은 만원에 요 아이들이 있고요 북극금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조이 군생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에그리원 요 아이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두수 이렇게 많아요 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콜로라타 브렌티 가격은 만원합니다 4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타이니 버거 가격은 15,000원에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1,000원에 비춰지고 예쁘게 변해가는 아이들입니다 15,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원종 모닝라이트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렇게 4두도 있고요 거의 다 4두 5두 육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펜바디스 가격은 기본풀분에 있는데요 얼굴이 6,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6,000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르누 와르 가격은 만원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2두도 있는데 2두누 이렇게 더 얼굴이 크죠 3두도 있어요 오우 이 아이들 물들면 좀 특별하더라구요 만원에 소개해 드리구요 연두장미 가격 7,000원 합니다 육박에 물들어가고 있죠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7,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연두장미금이 이 아이들이 5,000원 하겠죠 펜바디스 조금 큰아이는 가격은 만원합니다 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오우 너무 괜찮죠 8,000원에 이런 아이들 군생 또 품어 보시구요 온슬루 군생 인데요 요렇게 3두로 되어져 있네요 3두 3두 가격은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첼로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충수 많아요 무거지면은 요 아이들도 아주 멋진 포스를 합니다 손톱도 길면서 예쁜 아이들이구요 샤를로즈도 요 아이들 물 들어가죠 가격은 만원합니다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완벽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만원에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수연도 가격은 18,000원에 있습니다 여기서 20% 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8,000원에 소개해 드리구요 마루님도 요 아이 15,000원 하거든요 오두로 되어져 있네요 요 아이들 15,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12,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구요 텐트라잼 자연군생인데요 2만원에 요 아이가 있습니다 얼굴은 살짝 길게 되어져 있네요 요거 생얼도 하나 있어요 오우 무거져서 이것 좀 보세요 층수도 많으면서 얼굴 너무너무 예뻐요 오우 너무 괜찮죠 자연군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분지도 하고 있네요 2포트 남아져 있구요 먼노금이 요 아이들 3만원에 오우 요기 20% 받으시면 24,000원 합니다 오우 충수도 많아요 요거 무거워진 아이들이거든요 요거 완전 득템인데요 오우 3만원에 소개해 드리구요 너우백금 가격은 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두 되어져 있구요 요거는 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7,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합니다 마케베니아 금도 요거 2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죠 이렇게 예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구요 누노 어딩금 자연군생인데요 요거 8,000원 합니다 오우 자두도 있구요 오우 요거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나게 착합니다 삼두도 있어요 삼두 삼두 다 삼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대박인데요 요기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마블금 가격은 16,000원에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삼두가 16,000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아이들이죠 아쿠아리스 아쿠아리스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이렇게 사두나 5두로 되어져 있어요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오우 많이 굳혀져서 이렇게 짤막해지면서 많이 바디 색감도 바뀌면서 이렇게 예쁩니다 휴밀리스 가격 만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은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사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네요 만원에 소개해 드리구요 올리비아금인데요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올리비아금이 정말 가격 착해졌죠 여기에서 20% 받으시면 정말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게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생얼 요렇게 금하고 다 섞여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또 금화로만 전체적으로 금으로만 이렇게 쫙 되어져 있네요 오우 너무 예뻐요 원종 가시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렇게 목등이에요 목대 목지라가 되어져 있구요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오는데요 요 입장에 요렇게 살짝 노숙 흔적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면서는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묵등이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2만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구요 오팔기나 금도 요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하죠 15,000원에서 12,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우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구요 비온세 무지개금도 1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거 2두로 되어져 있는데 15,000원에 있습니다 그 베라금도 요 1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18,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오하비티 오하비티도 요거 1포트 남아져 있어요 3만원에 있으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구요 메라가 너무너무 예쁜 파나메라가 있습니다 요거 4만원에 있으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이렇게 굳혀지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예쁜 얼굴을 가진 아이가 4만원 합니다 너무 괜찮네요 노망도 이렇게 대품이 있어요 노망 이런 대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3만원에 이렇게 대품을 소개를 해드리구요 파스텔도 요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2만원 하거든요 요런 물은 지금은 들어오는 중이구요 생얼하고 철하고 같이 있어요 2만원 하니까 이거 할인받으시면 이렇게 16,000원에 품어 보실 수 있구요 앙떼떼에도 가격은 4만원 하거든요 요런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20% 받으시면 32,000원에 이렇게 삼두 멋진 삼두 요거 친품종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더 물이 들어갑니다 삼두가 아주 예뻐요 요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쉐리도 요 4만원 하는데요 20cm가 넘는 아이들이죠 요게 이제 더 굳혀지면 훨씬 예쁘더라구요 쉐리가 굳혀지니까 너무 예쁘더라구요 4만원 하니까 20%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죠 화이트엔젤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5만원 하는 아이들인데요 두수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제 요 아이들 투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요렇게 분갈이를 해놓으면 더 훨씬 멋스럽죠 요렇게 또 분갈이 안하는 아이는 또 더 커보이기도 합니다 수형이 살짝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할인 받으시면 훨씬 또 착한 가격이 되겠구요 플라멩고도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안쪽에서 많이 굳혀져서 나오면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르제에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조금 더 굳혀지고 있는 아이들이구요 에일린 가격은 16,000원에 있습니다 여기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 인기가 좋더라구요 이렇게 맑게 물들면 엄청 더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두수가 많으면서 수형이 이렇게 꽉 차져 있는 아이들 16,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합니다 나자아가 군생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4두 5두로 되어져 있어요 2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더 착하구요 샴페인도 삼두가 만원합니다 샴페인도 이렇게 있어요 만원에 이 아이들 삼두 8,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구요 해리와슨 백금도 이렇게 대품은 2만 5,000원에 있습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고요 통통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인데 핑크색으로만 들어오면 예쁩니다 휴밀리스 가격은 1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자구는 이렇게 많이 품어주고 있어요 휴밀리스들이 자구는 엄청 많이 품어 주더라구요 아주 통통하게 굳혀진 아이들 18,000원 하고요 월금인데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게 빨갛게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 아이들은 들어올 때마다 인기가 참 많은 아이들 이렇게 하얗게 약 흔적은 남아져 있습니다 12cm 풀분에 있구요 아무래도 굳혀지면 이 아이들 얼굴은 조금은 작아지겠지만 정말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살짝 귀하게 나오는 아이들이죠 2만원에 소개해 드리구요 핑크 플로라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더 굳혀서 예쁘게 키워 보시면 이 아이들 이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쁘게 한번 키워 보셔요 빨갛게 물들면 예쁩니다 2만원에 소개해 드리구요 코사지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15,000원 하니까요 할인받으시면 12,000원 코사지로서는 정말 가격 착하게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직잼골드 철한데요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3만원에 이렇게 있어요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네요 이건 18cm 풀분에서 이렇게 수복하게 또 밥이 많은 아이들이구요 매직잼골드 이거는 2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한 포트 남아져 있구요 뮤즐리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굳혀지고요 이렇게 사두가 아주 예쁜 사두가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할인받으시면 1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큰 아이들은 뮤즐리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몸값이 있는 것 같아요 사두가 2만원 하니까 16,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구요 프랭크 군생인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35,000원 하거든요 이 아이들 할인받으시면 28,000원 하니까 너무너무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형은 살짝 다르구요 애슬리도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신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애슬리도 빨간색감으로 그래서 몸값이 살짝 있나봅니다 오두로 다 전체적으로 되어져 있구요 25,000원 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좀 착하겠구요 멕시코 로즈도 이 아이들 1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10cm 풀분에 있구요 이렇게 가득 있어요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1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착합니다 프리모리 도 가격은 만원하거든요 프리모리가 만원하니까 할인받으시면 8,000원 동통합니다 핑크마녀 대품이 있습니다 층수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이시죠 한단이 아니고 몇단이 이렇게 길게 올라갑니다 멀리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대품이 가격은 6만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불이 다 내려서 활짝이 다 되어진 아이들이고 요 뒤쪽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뒤쪽이 살짝 비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층수가 많이 있구요 어우 두수가 엄청 많게 대품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가격이 6만원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좀 낫겠죠 팥차이도 가격은 2만원합니다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삼두가 있는데 요거가 이제 조금 더 두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우다 보면 저도 키우다 보니까 조금 두수가 한두개는 더 생기더라구요 2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50% 하는 아이들도 한번씩 소개를 쭉 해드릴게요 그래서 50% 하는 아이들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수연이 가격은 만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무거진 아이구요 요렇게 수영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 보트 내 보트가 남아져 있는데 50% 하면 요게 5000원이면 엄청 가격 좋습니다 옐로우 멜로우도 요거 많이 굳혀진 아이 7000원에 있습니다 옐로우 멜로우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7000원 하고요 핑크 드래곤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5두나 6두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굳혀져서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클라크도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50% 합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구요 안쪽에 젤리젤리하게 굳혀져 있구요 터치미도 가격은 8000원에 이렇게 붕성한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 빨갛게 물들어오면 훨씬 많아요 요게 얼굴이 아주 많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8000원에 50% 받으시면 훨씬 착하구요 블루카테가 있어요 블루카테는 3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3두로 예쁘게 3두로 되어져 있고 2두도 있어요 12000원에 소개해 드리구요 스노우킨은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스노우킨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외두로 되어져 있네요 한 포트 남아져 있구요 엘리자베스도 가격은 7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 7000원에 50% 받으시면 좋구요 슈퍼 엘레강스도 있어요 6000원 하는데요 이것도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2두로 되어져 있구요 마틸다도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요게 예쁘게 굳혀져 있죠 빨간데요 요것도 8000원 하는데 요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칠복수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요것도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50% 하면 5000원 하겠죠 요게 이제 목대에서 자구들은 아마도 품어 줄 거에요 요렇게 있어요 한 포트 남아져 이거는 한 포트라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 되어진 아이들이 있네요 해리 왓슨 금인데요 이렇게 백금이죠 요거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것도 만원 하거든요 요것도 5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두 포트 이렇게 세 포트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요렇게 3두도 있어요 케라리언 가격 5000원에서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케라리언도 핑크색으로 물들면 참 예쁜 아이들이죠 5000원 하니까 이거 얼마일까요 2500원에 가입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텐트라잼이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어서 3두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2두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세 포트 남아져 있구요 가격은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50% 하시면 되구요 원종 캔디가 있는데요 원종 캔디는 요게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이렇게 4두도 있고요 5두도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요 원종 캔디 7,000원에서 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빨갛게 또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7,000원 하고요 드로잉이 가격은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8,000원 합니다 8,000원에 이렇게 이렇게 한 포트 두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두로 되어져 있구요 차 알스톤 가격은 4,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도 2,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겠죠 차 알스톤도 이보다 더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구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요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플로리디티도 가격은 요 아이가 7,000원 하거든요 플로리디티가 군생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는데요 7,000원 하는데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요 아이도 7,000원 하니까 3,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구요 분홍 립스틱 가격은 7,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이거는 조금씩은 다르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갖고 또 가격은 6,000원 합니다 50% 하면 3,000원에 사갖고 이렇게 한 번씩 키워보셔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콩분에 큰 아이들 있으시면 콩분에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구요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마블금 요 외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굳혀진 아이거든요 9cm 풀분에서 요 노제트는 8cm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가 8,000원에 하니까 요거 외드 4,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신디가 가격 5,000원 하는데요 신디도 있습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새로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야무지게 되어져 있는데 요것도 2,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4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밴바디스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요게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얼굴 큰 거에서 자구가 이렇게 5개 5개나 나와져 있어요 요거는 얼굴 크게 2포트 2두로 되어져 있구요 이거는 얼굴 크게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2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거를 3,500원에 구입을 하시면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크림베리 7,000원 하는데요 크림베리가 3두로 되어져 있네요 요것도 다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7,000원 하는데요 요렇게 2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스타마크 가격은 5,000원 하는데요 요런 아이들도 가격은 5,000원 하니까 2,500원에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두도 있구요 요 아이들도 완전히 무거지면 아주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외두도 있어요 외두도 이렇게 있거든요 스타마크 젤리젤리 하더라구요 그리고 핑크색으로 물들면 참 예쁜 아이예요 2,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키메라 요 아이들 금무진거든요 키메라 금은 몸값이 또 있었죠 요 아이들 살짝 이렇게 금도 들어가져 있어요 요거가 7,000원 하니까 요것도 키메라도 3,500원에 키워 보실 수 있어요 요렇게 2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2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요건 군생이고 요거는 외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펑킨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요게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3,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펑킨도 자구는 많이 달아주더라구요 요렇게 3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50% 합니다 핑크 샴페인 5,000원 하는데요 요 아이들 2,5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렇게 2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자옥로도 있는데요 요거 자옥로도 많이 굳혀진 묵둥이예요 요거 가격은 적혀있진 않지만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옥로도 필요하시면 또 50%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구요 레드 조코블 젤리 타입이라는 아이거든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조금만 물고파 하죠 하엽이 조금 많이 젖죠 요거는 이제 소형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봐야 되겠죠 8,000원에서 4,000원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예쁘게 4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너무너무 귀엽죠 너무너무 예쁩니다 노제트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구요 몽슈슈가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 7,000원 합니다 3,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외두로 이렇게 되어져서 많이 굳혀져서 요렇게 예쁩니다 색깔도 예쁘고 노제트도 예쁘게 굳혀져 있구요 초연도 가격은 5,000원 외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초연이 5,000원에 있구요 아티는 가격은 7,000원 합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네요 아티가 이두로 되어져 있구요 도토리는 가격은 도도리 도토리 도토리 도도리 도도리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12,000원에서 도도리가 이렇게 굳혀지면서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구요 요거는 요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기에 보면은 이렇게 도도리는 이렇게 도돌 도돌하게 다 나와져 있어요 입장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져 있어요 돌기처럼 나와져 있는데 돌기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통통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드리도 잘 안 키워보셨으면 한번쯤 이렇게 12,000원 하니까 요아이는 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구요 일본 나재아가 변인데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그러면 5,000원 하겠지요 요거는 이제 일본 나재아가는 얼굴이 좀 커요 크고 통통하고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요런 모습으로 네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TP 군생인데요 가격 5,000원 합니다 그러면 2,500원에 요아이들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클로이 가격은 만원합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요게 이제 하엽으로 지고 다시 굳혀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요렇게 9cm 풀분해서 5두로 되어져 있는데 만원합니다 레드콘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여기 7,000원에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7,000원 하니까 3,500원 하겠죠 3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1편에서도 요아이들 종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2편에서도 5,000원 50% 할인을 하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원종 바닐라비스 가격은 7,000원 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는데요 원종 바닐라비스 핑크색으로 요아이들은 조금 더 빨간톤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많이 굳혀져 있네요 7,000원 하고요 50% 하시면 엄청 착한 가격이죠 아이스크림이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요아이도 만원 합니다 이렇게 5,000원에 해드리고요 2두로 되어져 있네요 홍포도도 이렇게 다글다글 한 아이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 가격이 6,000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3,000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구요 세일앤도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또 3,500원에 분질을 하고 있는데요 세일앤도 요 드라큘라처럼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구요 리치 아이 백금인데요 요거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 이거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 괜찮은데요 예쁘게 지금 물들어 가고 있어요 12,000원 12,000원 돌림이 2,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 수형은 여기gere Avoid 이거 꽃이 이 quello confused 이렇게 자구는 다 달아주고 있어요. 8,000원 하니까 또 4,000원에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 두 푸트가 남아져 있고요. 노망도 이 아이가 8,000원에 한 푸트 남아져 있습니다. 작은 얼굴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릴리 패드도 가격은 6,000원 하는데 이 아이들 입장에 이렇게 시커멓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 푸트가 남아져 있는데 이렇게 두 푸트 남아져 있어요. 이거 3,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블루커스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블루커스가 외드로 되어져 있네요. 12,000원에 또 50%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칸테도 이런 블루칸테가 있는데 3두나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6,000원 하니까 3,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 풍선도 가격은 12,000원 하거든요. 이렇게 세 푸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굳혀져서. 노란 풍선도 신품종으로 나왔던 아이거든요. 이렇게 굳혀지면서 얼굴 통통하게 이렇게 다져져서 나오네요. 12,000원 하니까 또 이 아이도 6,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논 에반스 철화도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7,000원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들인데 아직 물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고요. 미네르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거 물들면 예쁘죠. 2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푸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킹커벨도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이게 물들면 예쁘죠.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쁜데 이게 두 푸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에케노블도 가격은 7,000원 합니다. 3,500원에 또 소개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죠.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어요.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모모카금도 6,000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고요. 퍼플 샴페인도 가격은 8,000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네인드랍도 가격은 8,000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8,000원. 이게 적심군생입니다. 8,000원에 한 포트 있고요. 펑킨 이 아이들도 4,000원 하니까 2,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펑킨이 있어요. 펑킨 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금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렇게 펑킨이 가격은 4,000원 하니까 2,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퓨어러브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이두도 있고요. 외두도 있어요. 8,000원 하니까 4,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부금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100월령 교배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이렇게 두 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4두도 있습니다. 스피카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스피카가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옐로멜로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6,000원, 3,000원 하겠죠. 아이스크림 외두가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동글동글하고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로시타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로시타가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50으로 받으시면 3,500원 합니다. 네몬밥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많이 굳혀져서 얼굴은 작아졌어요. 5,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멜랑꼬리 이게 5,000원 합니다. 5,000원에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2,500원 하겠고요. 라이멘칠리 가격은 3,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겠죠. 이게 7,000원 합니다. 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돼지코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이것도 3,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와인피치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여기에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10,000원 합니다. 5,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겠고요. 벨라도나 가격은 7,000원 합니다. 3,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루비프리센스 3,000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1,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샤이가이 7,000원 합니다. 3,5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다둥이 다육이라고 발화촉진제라고 해서 들어와져 있는데요. 발화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다육식물 전용으로 되어져 있네요. 300ml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13,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여기 상자에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상자에 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용량은 300ml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뿌려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장을 띄워주거나 뭐 저기 하면은 이렇게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이용을 한 번 해보셔요. 군생이 필요하다 아니면 재미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둥이 다육 발화촉진제요. 이제 군생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300ml가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충킬이 있어요. 이거는 뭐 기존에 꾸준히 나왔던 아이들이죠. 기능성 식물 추출물에서 충킬하고 균킬이 있어요. 이거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7,000원씩 하는 아이들 6,000원씩 이렇게 균킬 6,000원. 이것도 6,000원 해서 6,000원씩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예전에 6,000원 했는데 올랐나봐요. 6,000원 6,000원 하고요. 이거 다둥이 다육은 가격은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배합도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택배법이 바뀌면서 소포장으로 조금 키루스가 달라지게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가을에 또 분갈이 철이 돌아왔는데요. 직접 비비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씩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kg에 가격은 12,000원, 12kg에는 24,000원, 18kg에는 32,000원 합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사은품은 깔망을 드리고 베란다 전용 건강토로 보내드립니다. 또 비비는 과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stimula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